2, 3, 2, 3 안녕하세요, 방탄소년단입니다 네, 혹시나 저희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까 봐 각자 개인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? 네, 제이홉 씨부터 한번 해주시죠 네, 안녕하세요, 제이홉입니다 안녕하세요, 멜로따한 놈 지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더 랭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낭몬정국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말태형 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위입니다 네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런 좋은 무대를 같이 즐길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저희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데뷔곡인 노몰드림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